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공무원 영어고거 담당 김태용쌤입니다. 오늘은 김태동의 언어 논리 20번 문제, 월요일에 발표한 2차 9급 출제 기조 변화 예시 문제 19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기존의 7급의 피세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과 거의 흡사합니다. 갑을병정 예외 학생의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다. 기호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갑과 을 중 적어도 가면 그건 또는의 개념이랬겠죠? 그럼 갑 또는 을 중 한 사람은 바로 글쓰기를 신청한다고 하게 되고 두 번째,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병원 말하기와 그리고 병원 듣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세 번째, 병이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매개항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이어지면 되겠죠. 신청하면 바로 정은 읽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매개항을 지우면은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정은 읽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후권 부정, 대우명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낫, 정, 읽기. 그렇게 되면 앞에 정권을 부정하면 되겠죠. 낫, 을, 글쓰기를 해야 되겠죠. 이걸 제일 처음으로 가보면 됩니다. 그러면 을은 글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갑 또는 을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글쓰기를 신청해야 되니까 그럼 갑은 무조건 글쓰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갑이 글쓰기를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국어가 문법이 배제되고 한자도 배제되고 문학도 이제 비평, 비문학 독해로 나오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어 문제 풀이 시간이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독해, 정확한 독해, 특히 명제 독해와 논증 독해 약 30점 분량 이 부분에서 국어 고독점 합격의 결정 날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도 국어 시험은 국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논리에서 모든 문제 풀이 방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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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